두 제품 다 써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스탠바이 미는 이 기능은 미러링 기능이에요. 이렇게 누르거나 이렇게 조절을 수가 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럴 때 스탠바이 미는 바로 화면을 터치해서 키패드를 누를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윤솜입니다. 출시 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눈여겨봐왔던 LG 스탠바이 미 드디어 저도 써봤습니다. 지난번에 룸앤스타의 스마트 모니터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댓글에 스탠바이 미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탠바이 미를 써보고 달라진 저의 일상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제품 다 써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스탠바이 미는 무선이고 이 스탠드가 일체형이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콘센트 제약 없이 더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쓸 수 있고 스탠드는 뭘 사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깔맞춤으로 이렇게 예쁘고 편하게 스탠드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짜잔!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대본 작업을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영상 한 편에 보통 7분에서 9분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이 대본을 한 번에 외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외우고 찍고 또 조금 외우고 찍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탠바이 미가 생겨서 삼각대 뒤에 이렇게 대본을 띄워놓고 편하게 대본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의 유튜버로서의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지금도 제 앞에 스탠바이 미가 있고요.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셀프 인테리어 따라하실 때 스탠바이 미가 집에서 여기저기 들고 다니시면서 그 자리에서 보고 따라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전자기기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띄워서 보는 이 기능은 미러링 기능이에요. 제 아이패드에 있는 대본 화면을 스탠바이 미에 띄워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화면에서 에어플레이를 누르고 아이패드에서 TV를 선택하시면 바로 짜잔! 띄울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 화면도 띄워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다양한 OTT를 지원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 남편이랑 거실에서 노닥노닥 하면서 TV를 보기도 하고 휴일에는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높이는 이렇게 누르거나 당겨서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각도도 이렇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는 이렇게 세워서 넓게 볼 수 있게 하는 편이고 남편이랑 소파에 누워서 볼 때는 이렇게 좀 낮춰서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끔 쇼츠 막 달리고 싶을 때는 또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스크린이 터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누르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터치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 방법이 쉬워서 좋더라고요. 요즘은 스마트 TV가 대부분이니까 콘텐츠를 검색하거나 OTT 로그인 하려고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할 때 리모컨으로 일일이 입력하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 스탠바이 미는 바로 화면을 터치해서 키패드를 누를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리모컨으로 멀리서 원격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죠. 근데 이 리모컨 되게 귀엽지 않나요? 이건 이렇게 멀리서 쓰다가 보관할 때는 상단 틀 부분에 탁 부착해서 보관할 수 있어요. 저처럼 뭐 잘 잃어버리신 분들께는 작지만 정말 소중한 기능이죠. 그리고 저는 이 스탠바이 미만의 특별한 매력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출시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예쁘고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뒷면에 이 패브릭 부분은 취향에 맞게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카밍 베이지 색상이고요. 이 패브릭의 느낌 덕분에 TV가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 같을 수 있다니 너무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프로스트 블러쉬 색상인데 좀 더 핑크빛이 돌고 예쁘다는 느낌? 카밍 베이지는 비교적 차분하고 어디든 잘 어우러지는 그런 색상이에요. 리모컨까지 완전 색깔이 예쁘게 잘 맞춰서 나왔어요. 나에게 스탠바임이란 워라벨이다. 저는 TV로서 쓰고 있기도 하지만 일할 때도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무선이라는 점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어지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활용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스탠바임이랑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